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실전 투자 대회가 시작된다. 총상금 10억, 2023 키움 영웅전, 3월에서 10월 정규전 예선, 11월 왕중왕 결정전 결승. 지금까지의 영웅전은 연습에 불과했다. 난세의 영웅이 되어 왕좌에 앉을 자 누구인가. 국내 해외주식 왕중왕 결정전 1등 상금 1억에 도전하라. 키움 영웅전 정규전 예선은 매월 상시대회이며 왕중왕 결정전은 연말 11월에 개최됩니다. 금액 리그별로 상위 200위 기록 시 왕중왕 결정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정규전 예선을 통해 국내 주식 8천 명, 해외 주식 총 4천 명을 선발해 연말 왕중왕 결정전에 참가하게 되며 1억 리그 기준 1등 우승 시 1억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3 키움 영웅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키움 영웅전 중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이번주에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여러분들 보는 이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장 빨갛게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만큼 오늘 살펴볼 상위 트레이더 분들 수익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5조 원을 충남에 투자를 하면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정부가 관련해서 다음주 중에 관련 정책들 내놓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제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상승을 했고 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통신장비, 우주항공, 게임주까지 굉장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나 로봇 섹터들 수급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기존에 보면 우리 상위 트레이더 분들 굉장히 2차 전지나 로봇 관련 주들 많이 담고 계셨는데 아마 이 흐름 따라서 많이 물량 덜어내고 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로 옮겨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어떤 거를 담고 계실지 또 어떻게 수익 내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중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억클럽부터 1백클럽까지 5개 리그 중에 1억클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심엔초이님, 수민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329.46%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2위 페르베르님, 58.4% 전거래일에 수익 내셨습니다. 거의 300% 가까이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로체샤르님, 전거래일에 33.13% 누적 수익, 그리고 누적 수익률이 277.83%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필립백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52% 넘게 수익률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213%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 자라자잘님, 2단계 올라오셨고요. 누적 수익률 거의 200%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데 다음에 뵀을 때는 이 200% 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천클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3단계 올라오신 단호한단호박님, 90% 전거래일에 수익률 내셨고요. 이 누적 수익률 360% 이상 가져가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 갖고 계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나리아바이오 보유하고 계신데 전거래일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 물량 덜어내실지 좀 궁금하네요. 2위는 영롱여진수미님, 한 단계 내려오시기는 했지만 전거래일에 30% 수익률 내셨고 누적 수익률 355.81% 보여주고 계십니다. 3위는 주식킹블라인드님, 320% 누적 수익률이고요. 4위는 YY8888님, 전거래일에 거의 80% 수익률 그리고 누적 수익률이 315.51% 기록하고 계십니다. 5위, 2위 시나브로님이 두 단계 내려오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300% 가까운데요. 누적 수익률이 다음에 또 뵐 때는 이 300% 넘어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삼천클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국민연금님, 순위 유지하고 계시고요. 2위는 2, 3위, 변동 있었습니다. 해근님이 3단계 올라오셨고 윤소닉님이 한 단계 내려오셨는데요. 해근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65.77% 수익률 내셨고요. 누적 수익률은 266.4%입니다. 윤소닉님 3위, 4위 황금단짐님도 전거래일에 수익 내시면서 누적 수익률 250% 가까이 보여주고 계신데 사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마지막 주긴 하지만 또 누적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가 3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순위 변동이 또 있을지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천클럽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세상초월님, 전거래일에 80% 이상 수익률 내셨고요. 와, 누적 수익률이 거의 680%인데 이 정도면 2위와의 간극 굉장히 많이 납니다. 200% 이상 나기 때문에 이 기세로 쭉 가시면 1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2위는 두 단계 올라오신 은밀한 사생활림, 115.33% 전거래일에 누적 수익 내셨고 누적 수익률이 460%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데 보유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쏘니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요. 쏘니드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고 계신 중이고 카나리아 바이오 어제 매수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물량 덜어내실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위는 나라바창님이 두 단계 올라오시면서 누적 수익률 400% 이상 가져가고 계십니다. 4위 하늘태순님 두 단계 내려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4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5위 장상검님도 390% 가까이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100클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큐핏원님 577.71% 누적 수익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고요. 전거래일에도 거의 40% 수익률 내셨네요. 2위는 똘미님 전거래일 30% 이상 수익률 마찬가지로 500% 이상 554% 수익률 가져가고 계시고요. 3위 바다고라니님 480% 이상 누적 수익률 4위 제너두님 3단계 올라오셨네요. 전거래일에 30% 이상 수익률 내셨고 누적 수익률 445.32% 보여주고 계십니다. 5위 불귀신님 한 단계 내려오시기는 했지만 4위와의 편차 크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올라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36.87%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네요. 앞서서 이 종목들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반도체 많이 주목해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탄력 받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상위 트레이더 분들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또 집중하고 계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실시간조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하나 마이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 1위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2위는 캠트로스, 4위 EN플러스, 4위 에코프로, 5위 포스코 엠텍, 6위는 미래 반도체, 7위 코스모신 소재, 2차전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많이 검색하신 흐름이 보이고요. 또 8위 미래 나노텍, 9위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도 계속해서 항상 상위권에 있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는 SFA 반도체 올라와 있고요. 확실히 반도체도 계속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11위에 강원에너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관심 종목들 어떻게 매매 흐름으로 이어질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탑천 매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클럭, 순 매수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익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확실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2위 LB인베스트먼트, 3위 세아 메카닉스, 4위 네페스 아크, 5위 EN플러스도 올라와 있고요. 6위 EG, 그리고 7위 가온칩스, 반도체도 확실히 많은 분들 물량 담고 계시고 8위 데오엘리엘, 9위 자람테크놀로지, 10위 코아시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서 많이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흐름들 여기 매수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매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도는 1위가 카나리아 바이오 많이들 덜어내고 계시고요. 2위 자이언트 스텝 올라와 있습니다. 또 3위 한미반도체, 4위 이스페타시스 올라와 있고요. 어제 PCB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강세를 보였죠. 오늘은 좀 차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신지 싶습니다. 또 5위 어부부반도체, 6위 화인서키트, 7위 나레 나노텍, 8위 미코, 9위 미스터블루, 12위 기가레인까지 이렇게 1위부터 12위 많은 분들이 물량을 덜어내고 계신데요. 오늘 중계 그리고 상위 실시간조에 탑천 매매까지 이렇게 흐름을 이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간만에 여러분들 뵈서 너무 반가웠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3일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 순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